Q.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 저희가 카드 안에 들어가는 초상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깔끔하고 들어봐요. Q. 네 뭐 그렇습니다. Q. 상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막상 나오면 저보다는 저.. Q. 캐럿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캐럿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하죠. Q. 저희 만약에 이게 나오면 쓰고 싶습니다. Q. 이번에는 좀 밝은 분위기 이런 것 같습니다. 둘 다 다른 매력인 것 같아서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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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착을 위해서 변형을 해달라는 말에 제가 화격 변형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짜증한 동안에도 너무 신기했고 또 새롭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활동은 끝났는데 이렇게 지금 화보직도 있고 그리고 또 개인 화보도 있어가지고 파란색을 조금만 더 유지하자고 하셔서 저도 오케이 했습니다. 음.. 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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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라면 먹고 자가지고요, 붓기가 좀 있어서 아침에 열심히 스커트를 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신앙카드 세븐틴 콜라보레이션 기대해주세요. 네, 엄청 빨리 찍고 있어서 아직 나은 것 같아요. 아예 인생을 해요. 인생이 전부에서 더 이상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의 안전하고 있거든요. 뭉친하니 이렇게 배우는 거에요. 라면을 할 수 있는 느낌의 거에요. 멈출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슈요. 멈출 수 있는 거에요. 멈출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아래쪽도 하지 마. 어디 시원하던가? 원래 지금 푸야돼. 오른쪽도 좋아요. 좀 오른쪽도 좋아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이쁘다고 하고. 네. 네. 아 진짜로. 신나. 아. 아 진짜. 저희가 또 신앙카드와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일단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니까 또 즐겁게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신캐럿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었는데 안 붓게 찍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우 너무 좋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캐럿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갑 열면 카드가 있잖아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빠르고 수월이 진행이 잘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신앙카드와 진행한 콜라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과연 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다음엔 저도 바꿀 수 있으면 카드 바꿀게요 같이 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같이 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늘 이용해 주셔서 더욱 더 즐거운 그런 소비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냥 소비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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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